1. 1. 2. 2. 3. 3. 4. 4. 5. 5. 5. 5. 5. 뭐하다 이제 와? 어? 왜 쓰레기 버리고 왔지?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? 애들이랑 계속 기다렸는데 밥 다 식은 거 안 보여? 아니 그러니까 내가 먼저 먹고 있으라 그랬잖아. 괜히 기다려서는. 괜히? 이게 그냥 식사야. 이렇게 오랜만에 그것도 살면서 마지막으로 가족끼리 식사하는 건데 우리끼리 먹고 있으리? 야 너는 지금 내가 뭐하고 왔는지 그 알기라 니가마나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왔겠지? 니 멋대로 하는 거 너 이때까지 충분히 했잖아. 이번만 그냥 억지로라도 좋게 밥 먹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였어? 아이 씨 무슨 벌 수도 있는 걸? 이게 중댓일 맞고요. 왜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